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은 있어요. 속내를 안 드러내고 그러니까 항상 웃고 살아야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 사람은 자기 간부씩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멀쩡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고민거리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러지. 그런 거죠? 티를 안 내는 거지? 고민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야 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다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나 각자 얘기지. 다 열심히 살아.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재수가 없고 돈도 없고 안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새벽 4시, 5시 일어나. 근데 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어떤 걸 생각해. 그러고 내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될 만하면 꼬이고 될 만하면 막히고 또 내가 합격할 만하면 콕 떨어지고 그거는 내 자체에 운이 그런 것도 있지만 새가 빠지게도 안 되면 자기 조상한테 빌어야지. 조상에서 덕을 받아야 돼. 그치. 인간이 하는 때까지 해서 안 되면 이제 신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 신의 도움을 받든지 조상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쵸 그쵸. 하늘에서 주느냐. 조상에서 주느냐. 뭐 인덕의 사람으로 있어 덕을 보느냐. 그쵸. 세 가지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사주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이씨예요. 71년생 1월 31일 고달퍼야지. 아 인생이? 고달퍼야지. 네네. 주위에 이목은 받고 네 맞아요. 이목은 받고 네 맞아요. 사람은 많이 따라. 그런데 잘 가다가 뒤통수 맞고 내가 남보다도 3배는 노력을 해야 돼. 아 이분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고집이 있거든. 음 맞아요. 그러고 속내를 안 드러내. 안 드러내는 사주야.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런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네. 안 그러면 남을 가리키든지 내가 네. 어디 가도 이목을 받으려고 하고 이 폼을 받으려고 하고 맞아요. 하는 사람이야. 눈이 까빡까빡하고 이쁜 짓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가다가 가다가 인생의 굴곡에 맛을 좀 봐야지. 아직 안 봤어요? 안 봤지. 어. 나이가 있으신데 지금? 어. 그래도 안 봤지. 인생의 쓴맛을 한 번 봐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떤 쓴맛을 봐야 될지? 왜 그 쓴맛을 보고 살아왔을 건데? 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네. 그렇죠. 못 따라하지는 않아. 그렇죠. 평범하지는 않지. 평범하지는 않지. 이 사람도 잘 가다가도 네. 우한이 생겨야 돼. 내가 내 혼자만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는 좀 외로운 사주나? 외롭지. 그러니까 시집을 일찍 가면 네. 한 번 실패를 보고 네. 늦게 가면 네. 이제 신랑한테 네. 덕은 그렇게 크게 없지. 아 그래요? 어. 남자의 복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이 사주는 남자 보기 그렇게 좋다고는 못하는 거지. 아 그래요? 이분은 시집 안 갔어? 갔습니다. 갔을 건데? 늦게 갔습니다. 어어. 올해는 운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정신이나 네. 어 마음이나 네. 이런 부분이 맑게 살아야 돼. 맑게? 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저 지금 소름 끼치고 이분 바라봤을 때 첫 이미지가 깨끗하게 맑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 맑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신이 그 다른 사람보다 네. 처음에는 많이 맑았을 거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답을 얘기하셨네, 벌써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많아. 호기심도 많고? 어.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아. 일 욕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게 많아. 네. 신앙을 믿는지 종교를 믿는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영매가 있어. 아 좀 신적인 게 느껴진다는 거죠? 무섭게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신절이 있는 사람이지. 영원히 맑딱하고 봐야 돼. 순수하네, 아주. 맑고 순수해. 그리고 나 자체도 순수해. 맞아요.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청순 결벽해. 천사야 뭐야? 천사 선녀야. 결혼을 하셨는데 이 둘 관계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이쁨을 받아. 아 여성분이? 잘하네. 싹싹하게? 애교 있게? 근데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우기는 게 있어. 어떤 게? 무슨 상황에 처해지면은? 아 또 이분이 의외다. 또 이런 면도 있으시네. 근데 사람은 마음의 직성이나 이런 거는 순한 사람이지. 음 맞습니다. 순한 사람이고 말도 조금 얌전하게 해야 돼. 맞아요. 조곤조곤. 초반에 공수 때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분이 안 드러내. 아 근데 남편하고는 잘 드러내겠죠? 애교가 있고 뭔가 어디 가도 이쁘면 받아. 아 이쁜 짓을 하시나 보네. 어 얼굴도 이뻐. 맞습니다. 굉장히 예쁘시죠? 어 그리고 화려하고 음 예쁘고 맞아요. 좀 뭐랄까 할까 꾸미고 그렇죠. 팔색조 칠색조처럼 그래야 되고 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목을 받든지 꿈을 받아야 돼. 맞아요. 말 같은 거 이런 것도 얌참하게 잘한다. 음 야무지게. 네. 항상 웃는 스타일인가 보다. 되게 얼굴이 예쁘시고 웃는 상이시죠? 그래. 어 손님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어. 나만 바라봐. 지금은 나만 바라봐. 너무 좋고 행복해. 아 지금이? 응. 아 맞습니다. 그런데 시집은 늦게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렇죠. 이분 되게 좀 늦게 가셨어요 사실은요. 시집을 일찍 가게 되면 네. 조금 자기가 힘든 시기거든. 아. 그런데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은 있어요. 그건 어떤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내가 맡은 일이 너무 힘들든지 네. 항상 어깨가 무겁고 스트레스는 있어요. 잔 짜증이 많아야 돼. 아. 어. 드러내고 공개는 못해도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항상 묶어살야지. 막 감춘다는 거 같아. 가면을 쓰고 있네 지금 사실은 조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재물 창고도 있지. 네. 돈도 많으시고.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5천 원을 벌면 3천 원은 적금을 해야 돼. 올해는 그래도 운소였는데 많이 활동적일 건데. 이분 일단은 그렇죠.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활동적이세요. 응. 왔다 갔다 많이 좀 움직임이 있지. 네. 맞아요. 움직임이 있고. 이제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고르지. 이거 아까 저거 아까 저거 아까. 그러니까 신중하고 꼼꼼하다고.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세요 이분이요. 신중하고 꼼꼼하고. 맞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금전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나 구설도 조심해야 되지. 응.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번씩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아 그래요? 응. 자기 이 사람도. 아닌 것도 자꾸 우기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아. 사람 조심해야겠다. 응. 그리고 잘 마음도 잘 주지도 않는 성격이야. 음. 땅땅하다고 봐야 되지. 네. 응. 알겠습니다. 이쯤 점사 나오시면 다 나오신 것 같으세요. 정말 영감하십니다 선생님. 맑고 깨끗하게 그 단어로서 끝났습니다. 배우 이영희 씨입니다. 아 예. 그분 아시죠 선생님. 네. 아니 맑고 깨끗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 선생님. 이분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청순하시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응.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손님 아시겠지만 20살 많으신 분이에요. 응응. 어 근데 남편이 재산이 2조래요. 방위 사업 쪽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재물 창고가 있다고. 너무 많지. 그리고 쌍둥이 자식이 현재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시집을 늦게 가야 돼. 굉장히 늦게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소름돋는 점사 감사합니다. 네. 네.